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. 서울이 영하 9도, 대전은 영하 7도를 보이겠습니다.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스모그가 유입돼 중서부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 남아있겠고요. 동쪽 지역은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서울은 당분간 아침마다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겠는데요. 막바지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